대전과 세종에서 학교 260곳에 값싼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공급한 식육공급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 대전지법 김성률 부장판사는 사기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, 부인과 며느리에게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A 씨 부부는 값싼 냉동육을 냉장실과 실온에서 녹인 뒤 냉장육인 것처럼 포장지를 바꿔 2019년까지 5년간 12억 5000만 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.